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측량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복입니다.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죠. 또 처음이라는 신선함 아니면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측량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다 이해시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하시면 100점 맞습니다. 라고 하는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강의를 들으면 아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공부의 양을 줄여드리는 거 그리고 시험을 보시는데 이정표 역할은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하시는데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배우락에 있는 모든 교수진들이 그래도 다 각자 파티에서는 그래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하는 수업들을 이렇게 좀 잘 따라와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동영상 강좌라고 하는 게 좋은 건 뭐냐면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위치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단점은 안 봐요. 여러분들이 안 본다는 겁니다. 안 보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막 잘생기고 뭐 그다음에 뭐 송중기처럼 막 또 좀 보여주는 비주얼이 또 좋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 과목 자체가 딱딱하잖아요.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고 웃기게 할 수가 없어요. 과목 자체가 딱딱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좀 듣다 보면 피식피식 웃을 수 있게 농담도 좀 할 거고 또 제 또 흥분에 의해서 가끔 욕도 나와요. 그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욕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좀 기분 너무 나빠하지 마시고 또 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가끔 농담도 섞어가면서 하면서 막 또 막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놈 저놈도 나오게 되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저를 만났으니까 우리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쌓아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아 그래도 좀 잘 배웠다 라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는데 따라와 주셔야 돼요. 안 보면 꽝입니다. 꼭 봐주시고 첫 번째 측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보리면 측량은 세 파트로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측량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일반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측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일반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측량의 정의라든지 개론 그거는 이제 이런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거리 측량, 높이 측량, 평판, 각 측량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측량이에요. 우리가 측량한다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응용 측량으로 들어가게 돼요. 응용 측량이라는 게 뭐냐면 응용 측량은 앞에 일반 측량을 배운 상태에서 그것을 응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면채적 측량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측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측량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응용을 해가지고 좀 더 어렵게 되겠죠? 응용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한번 봐보세요. 출제자들이 어떤 느낌으로 갔겠어요? 응용 측량에서 많이 내고 싶지 않겠어요? 앞에 것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니까 응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내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 같아요. 저도 출제를 한다면 그쪽에서 내는 게 좋죠. 왜냐하면 푸는 사람들이 잘 못 풀 테니까. 그런데 시험이라는 건 무한정 어렵게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일관리공단 들어가 보시면 토목기사가 항상 13.3%에서 16.6%를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보단 더 많이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준비하는 입장에선 한 50%, 60%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 60% 붙이면 희소성이 없어요. 그럼 토목기사 누가 따려고 그래요? 너무 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준이 있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3월 전까지 또는 5월 전까지 아니면 10월 전까지 이렇게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파트에 있을 때 계획을 내가 필기 언제? 두 달 전부터는 시작한다라는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두 달 전에는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두 달 전에 시작을 할 때 나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잡고 타임테이블을 만드세요. 6과목입니다. 6과목을 내가 얼마만에 끝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타임테이블을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한 과목당 13챕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챕터 있는 것도 있고 13챕터 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늘려보면 한 13챕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3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1시간씩 잡았을 때 차시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촬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시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는 13챕터 정도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러면 내가 그것을 13시간 한다. 그러면 6과목이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에 들어갈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들었다고 내가 또 다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수업을 다 듣고 나서 3시간 정도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내가 3시간을 풀 때 어떤 챕터는 한 50문제 되니까 2시간 만에 끝내서 놀 수가 있어요. 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챕터는 막 100문제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3시간만 하고 그만하고 나가면 효과가 확 줄어요. 왜 효과가 주냐면 시험이라는 건 전 챕터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1장에서든 2장에서든 그런데 기록할수록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만약에 100문제가 있는데 내가 3시간 공부하기로 해서 70문제까지 풀었어요. 그럼 30문제 안 풀잖아요. 그럼 30문제 안 풀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신 내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차라리 짝수나 홀수로 가세요. 14579로 풀든 2468로 풀든 문제가 많으면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문제는 비슷한 문제로 묶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거를 풀어보는 게 정확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한다. 저녁에 퇴근을 하신 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고 계신 상태에서 잠을 주무셔야 되니까 한 12시까지 공부한다 해서 내가 한 8시나 9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3시간을 풀어보시려고 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문제를 푼다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게 푸는 것도 좋지만요. 그때는 이렇게 1357로 푼다든지 2468로 푼다든지 특히 직장인 분들은요. 아예 그것도 힘들다면 369로 가세요. 50, 15 이건 안 돼요. 너무 뛰어버리면 또 안 되고 주변 문제를 안 풀어보고 뒤까지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아 앞에 내용이 뒤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형된 문제가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측량하는 놈이 잘못 가르쳤어. 이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저는 원론적으로는 다 가리키고 그거에 변형된 상태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을 저는 웬만하면 비례식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공식을 다 외우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원식으로 끌고 들어가서 측량은 좋은 게 어떤 위치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비례식으로 끌고 간다든지 피타고라스로 많이 끌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지 않은 공식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우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얼토당토않는 사자성어를 막 만들어내요. 우리 사자성어 같은 거 대표적으로 알바극구 이것도 사자성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앞자를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시험이 끝나면요. 그런 쓸데없는 사자성어는 다 잊으셔도 돼요. 시험 보실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럼 1장 총론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처음에서 측량의 정의 및 분류를 합니다. 측량이라는 게 뭐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측량이라는 게 뭐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측량이라는 게 뭘까요? 정의를 가장 내리는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아 이거는 이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해놓아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곱파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재에서 보면 고전적 개정이라고 해놨고요. 현재적 개념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럼 교재에서 내용을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의 위치를 결정해서 도시계의 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좀 해볼게요. 고전적 개념이라는 개념보다는 측량을 측량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점들의 모든 점들의 상호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도시계에 의해 뭐하는 작업? 도면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어떻게 됐어? 정량적 정성적 해석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의로 문제를 나오는 게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까지도 물어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파악을 해보자 이거예요. 점이에요. 이 점의 상호 위치를 파악하겠대요. 위치를 그럼 생각해 볼까요? 점의 위치를 왜 파악할까요? 자기가 정의 하나 알려주고서 또 물어봐? 이러면 반감 같지 말라 하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였지. 말을 해봐요. 점의 위치를 왜 파악할까요? 층량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50% 맞은 거예요. 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이유는요. 그 점의 위치를 파악해서 쭉 점을 연결해 봐요. 뭐 나와요? 선 나와요. 선 나오잖아요. 점을 쫙 연결한 게 선이에요. 선을 쫙 연결한 게 면이에요. 그 면이 뭐예요? 지도예요. 도면이에요. 도면을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점이에요. 점의 위치를 파악해야 그 점에서 모든 걸 다 파악해서 도면화시킬 수 있는 첫 발을 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그럼 점이라고 하는 것은 층량에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요. 어떻게 두 가지로 분리하느냐 미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기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지점이라는 것과 기지점 둘 다 점인데 층량에서는 두 가지라니까요. 층량에서는 두 가지인데 이 점들을 왜 이렇게 분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어떤 층량을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나만 아는 점이에요. 내가 이 점은 높이가 얼마야. 다른 점에 비해서 이렇게 층량을 해온단 말이에요. 목적에 의해서. 내가 뭐 산을 친다든지 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교량을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터널을 뚫어야 된다든지 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만 그 공사하는 사람만 아는 점 그 점을 기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 점 알았네. 근데 점 아는 거를 어디다 표시할 수 있는 건 우리 공사 설계도에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미지점이에요. 그럼 기지점은 뭐냐? 도면 지도에 옮길 수 있는 점이에요. 느낌이 빠가요? 오죠? 미지점은 내가 공사할 때 필요해서 측량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공사가 끝나면 다시 덮어. 다시 다 공사 끝나면 덮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구조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없어져요. 그 점은. 그런 점은 다 우리가 미지점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기지점은 내가 측량을 하고 나면 남아. 왜? 지도에 옮기니까. 그럼 어떻게 남을까요? 왼발로 왼쪽으로 다섯 발 위로 북쪽으로 열 발 이렇게 올라가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그렇죠. 좌표요. 좌표. 좌표가 나오면 그 점은 무슨 점이 된 거야? 그렇지. 기지점이 된 거야. 느낌 와? 그러면 미지점을 어떻게 기지점화 시켜 나갈 거냐? 이거 잠깐 좀 해결하고 가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미지점을 기지점화 시켜 나갈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기지점을 해야 되는 측량은 안 해요. 국립지리원 같은 데 이런 데 가셔서 그런데 하실 내용이 기지점인데 점이니까 측량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지점에서 미지점으로 측량이 나갔다. 또 미지점에서 기지점으로 측량이 나간다. 이런 말을 할 때 아 저 말이 이런 말이구나. 간단합니다. 미지점이라는 건 좌표값이 없는 거고요. 기지점이라는 건 좌표값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미지점을 기지점화 시키기 위해서 미지점이 한 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선 기지점이 몇 점이 필요해? 두 점이 필요해요. 왜 두 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실제 현장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A, B점은 기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P점을 하나의 P점을 내가 미지점으로 잡은 거예요. 측량을 해나가야 돼요. 그럼 측량했다는 소리라고 하는 건 공사 측량을 했던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것 뿐이지 얘가 좌표값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없어. 좌표값이 없어요. 그런데 얘를 좌표값을 떼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좌표값을 뗄 거냐? A점과 B점은 기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좌표에도 나타나고 현장에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A점에서 P점이 얼마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리 측량을 해요. 예를 들어 100m다. 100m 떨어졌다. 이거죠. 아 그럼 100m 떨어졌어. 오케이. P점 거리 측량 했어. 그럼 이것을 도면에 옮긴다. 도면에 옮긴다 생각해보면 A점 여기 있고요. B점 여기 있어. 축축에 의해서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런데 A점에서 P점은 100m 떨어졌대요. 그럼 100m 떨어진 점을 P점을 찍으려고 보니까 뭔 일이 생겨요? 원이 나타나요. 반지능이 100m인. 그렇잖아요. 여기서 A점에서 P점을 찍으려고 보니까 100m인 반지능이 갖고 있는 원이 나타나 버린다고요. 그럼 딱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점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A점과 B점까지의 선상에 떨어져 있는 각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A점과 B점 사이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 각도만큼 벌리고요. 100m에 있는 거리를 좌표값을 찍어요. 이렇게 P점을. 그럼 P점에 뭐가 생겨? 좌표값이 생겨요. 이 좌표값을 찍었을 때 이 점이 뭐가 된 거야? 기지점이 된 거예요. 쉽죠. 아 이렇게 쉬운 걸 우리는 측량해서 그냥 얘기했어. 미지점 그러면 뭔가 아 모르는 점 기지점 그러면 기지가 있는 점은 아니고 기지가 있으니까 아는 점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알았었다는 거죠. 이렇게 얘가 용어가 말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니까 아 구분이 이제 확실해졌죠. 그걸 왜 시작하느냐 뭐 삼각측량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위치측량을 할 때 아 어떤 위치를 파악하려고 할 때 미지점에서 기지점으로 측량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기지점에서 미지점으로 측량이 나가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느낌이 아 대충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건 알겠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제가 한번 처음 시간에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측량과 각측량에 의해서 아 기지점을 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시험에서 물어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미지점이 뭐다 기지점이 뭐다 이거 물어보진 않아. 이 측량에서 뭐 점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점을 한번 이해해본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교에서 도면화했다는 거죠. 지도 만든 거야. 도면화했다. 즉 지도 제작 그게 측량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측량 목적이거든. 그런데 현대에서 정량적 정성적 해석이 동시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진 측량 위성 측량이죠. 팡팡팡 찍으면서 바로 그냥 측량 지도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 아주 좀 옛날 영화가 됐지만 본 얼티메이텀이라는 영화 보면 왜 끝내주지 않아야 돼? 그런 첩보 영화 중에 본 시리즈가 너무 재밌게 보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옛날 영화긴 하지. 그런데 그 본 얼티메이텀이라는 거에서 보면 그 기자가 제이스 본 아무리 이런 말을 딱 해요. 그럼 제이스 본이라는 얘기를 딱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 그러면 안 되지만 못 쓰는 말이 있나봐요. 저도 전화를 해보면 핸드폰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국정원이 있고 미국에는 FBA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어떤 용어를 쓰면 그 용어가 나왔다는 것을 잡아내잖아요. 도청에 의해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기자를 어떻게 위성이 찌익 움직이면서 유럽이 팡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게 탁 나오고 탁 나오고 탁 나오면서 어떻게 도시가 나오면서 그 지역이 나오면서 얘가 신문기자가 어디에 왔다라는 것까지 다 잡아내잖아요. 위성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군사위성이지 팡팡팡팡 찍어서 그걸 찾아내잖아요. 그걸 팡팡팡 찍어냈을 때 그 사람 얼굴이 탁 나오면 우린 영화니까 영화니까 그냥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대신 그 영화를 자만히 보시면요 바둑판 같은 얇은 줄이 쫙 있어요. 팡팡팡팡 찍혀나가 그 얇은 줄이 뭐야 잡혀요 그게 그게 잡혀잖아 그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바둑판같이 쫙 생긴 게 팡팡팡 찍혔다는 게 바로 좌표값을 찍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좌표값을 찍어냈으니까 그리고 얼굴이 나왔어. 얼마만큼 정확한 기지점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뭐하면 돼? 이렇게 죽이려면 미사일을 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미사일을 쏴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좌표값 어디에 얼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도 그러니까 정량적 정성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수준 측량에 의해서 한 점 한 점 한 점 높이를 뗐고 평판 측량에 의해서 모양을 땄고 각 측량에 의해서 각을 쟀고 거리 측량에 의해서 거리를 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서도 작업하고 내부에서도 작업해가지고 한 장의 장면이 탁 나오면 아 두 명 하나 나왔다 이렇게 한 점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걸 동시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외업 내업을 해와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현재는 어떻게 사진 팡팡팡 찍고 위성이 팡 찍어버리면 그냥 그게 지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동시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정성적 해석이라는 건 점의 특성이에요. 점의 특성인 거고 정량적이라는 건 점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측량과 점의 특성을 파악하는 측량 구분해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냐면 야 참 정의에서 이렇게는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 건 너무 불법이 같아. 너무 이건 왜냐하면 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니까 뭐 수준 측량 높이 측량 한 거니까 각 측량 기준점 측량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점의 위치를 파악해 나가는 측량이잖아요. 점의 특성을 파악해 나가는 게 뭐냐면 평판 측량이 이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것을 개념을 물어봤어. 정의를 물어봤는데 측량이 다른 거 하나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다른 거 하나는 뭐야? 점의 위치 파악하는 게 아니라 특성 파악하는 거 평판을 찾아내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 그럼 모르겠으면 평판만 왜요? 정의에서 정의를 물어봤는데 1, 2, 3, 4 중에 평판 측량이 있으면 걔가 답이에요. 이해 못하겠으면 그렇게라도 아시면 되죠. 이해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없어요. 맞추면. 그렇잖아요. 답은 정의에 의해서 나온 문제가 있다면 평판이 답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그건 나랑 해보자는 거고 더 쉽게 가리킬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정의라고 하는 건 측량이라는 건 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래. 그래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도식을 해보고 막 해가지고 지도 제작하는 게 끝이래. 이게 정의예요. 측량 끝난 거예요. 아 그럼 끝났네. 근데 그것이 현대에선 팡팡 찍으니까 도면이 되니까 아 그게 정량적 정석적 해석으로 된 거야. 그게 정의의 끝인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측량 끝난 거예요. 오늘부터 종강 해도 돼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거리 측량 각 측량 점 측량 수준 측량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돈 낸 거 환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갑니다. 그럼 이제 뭐해? 분류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측량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측량을 어떻게 분류할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그렇지 크기로 분류하면 돼. 크기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좁은 공간의 측량 넓은 공간의 측량 이렇게 분류하면 된다 이거지. 그것을 한자어가 있으니까 소지 측량 소지 소지섭 떠올리면 안 되고 소지 측량 이게 작은 지역의 측량이다. 대지 측량 이렇게 아 이거는 넓은 지역의 측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소로 구분했잖아. 느낌 빡 오지. 그런데 아 신발끈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왜 신발끈이 나오냐. 똑같은 용어들이 많아. 소지 측량을 뭐라고 그래? 평판 측량이라고 그래. 평면 측량. 같은 말이야. 또는 국지적 측량이라고 그래. 시험 문제에서는 막 혼용해. 그러니까 아 좁은 지역의 측량 소지 측량 하나만 알고 있으면 꽝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소지 측량이란 말도 알아야 되고 평면 측량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국지적 측량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미안해요. 나도 왜 다 혼용해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뭘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작게 측량했다. 그 말을 비교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넓게 측량했다는 건 대지 측량 또는 측지학적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분을 좀 하는 건데 봐요. 평면 측량이야. 지구가 평면이니 공수선이니 지구가 둥그러 네모네. 네모난데요. 그럼 나랑 해보자는 거고 야 유치원도 알아.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만난 대자네. 지구는요. 둥그러요. 둥근데 크잖아요. 크니까 둥근 건 아는데 어디까지 한계까지는 우리가 뭘로 보자. 평면으로 보자. 이 말이야. 그 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공면으로 보자. 측지학적 측량으로 보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좁은 지역의 측량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정의가 있다는 소리야. 지구를 뭘로 보겠다는 거야. 평면으로 보겠다는 거지. 그렇지. 지구를 뭘로 보겠다. 평면으로 보겠다. 그 한계에선. 그 한계에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지구는 둥글다. 이거야.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둥근지 안 둥근지는 다음 시간에 못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해요. 큰 거인이 나타나서 지구를 오뎅 코치에 팍 찍어. 그 다음에 물을 다 털어내. 지표면만 재야 되니까. 바닷물을 다 털어내요. 털어내면 지구가 막 울퉁불퉁 막 생겼을 거 아니야. 그 울퉁불퉁 생긴 걸 어떻게 그려요. 못 그리지. 아까서 오뎅 코치에 꽂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뎅 코치에 꽂은 다음에 그거를 바닷물을 다 털어낸 다음에 뺑그르로 돌리는 거야. 막 빨리 돌면 어떻게 돼. 끝선이 쫘악 나올 거 아니야. 그 끝선을 쫘악 연결하니까 공면이더라 이거야. 동그래미는 아니고 원은 아니고 조금 눌린 타원체더라. 그래서 지구는 타원체라고 그러잖아. 타원체. 그렇지. 원이 아니고 정확한 원은 아니고 타원체더라. 이거야.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둥글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둥근 게 어디부터까지는 둥글근 걸 표현해 줘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구분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 10의 6승분의 1 즉 100만 분의 1의 정도에서 그럼 정도란 말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도에 대한 얘기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안에서 측량을 하게 됐다면 정도가 100만 분의 1 또는 10의 6승분의 1에서 측량을 했다면 얼마의 면적의 안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평면으로 보자고 하냐면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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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km 그러니까 지름은 22km가 되겠죠. 반경 11km 지름은 22km 면적 면적은 약 약 400 제곱 km 안에서 측량한 것은 뭘로 보자? 지구를 평면으로 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약속이야. 이해 못했으면 아 이렇구나 라고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10의 6승분의 1 또는 100만 분의 1의 정도라고 하는 것을 갖고 하면 반경 11km 면적 400제곱 km 안쪽은 뭘로 보자? 평면으로 보자. 이게 끝이야. 근데 이 녀석은 대지신장은 똑같겠죠. 10의 6승분의 1 또는 100만 분의 1의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반경이 얼마? 반경이 반대가 되겠지? 11km 이상 면적이 400제곱 km 이상에 대해서는 지구를 뭘로 보자? 둥글다고 보자. 이거야. 그런데 측지학적 측량이라고 표현했어. 그럼 측지학적 측량에는 또 뭐가 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두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뭐냐? 물리학적 측지학이냐? 기학적 측지학이냐? 두 가지로 구분하는 말이야. 기학적 학적 측지학 그다음에 물리학적 측지학 측지학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와. 무슨 시험 문제가 나오냐? 토지 측량 또는 평면 측량에 대한 10에 100만 분의 1에서 면적을 얼마 안으로 했을 때 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 정도를 바꿔. 그건 제가 좀 이따 정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정도를 바꿔서 이 조건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학적 측지학과 물리학적 측지학의 종류를 구분해라. 이런 게 나와. 시험 문제로 기학적 측지학이 아닌 것은 그럼 기학적 측지학이 아닌 것은 뭐야? 물리학적 측지학 찾아내라는 소리고 물리학적 측지학이 아닌 것은 그럼 기학적 측지학을 찾아내라는 소리 아니야? 책에서 딱 얼른 컨닝해봐. 기학적 측지학이 몇 개 있어? 10개 있어?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물리학적 측지학이 몇 개 있어? 9개가 있어? 9개 한 문제만 치려고 19개를 외운다고? 지금은 외워. 의혹이 처음이니까. 그래 박용복이 가르쳐어. 기학적 측지학이 아닌 걸 찾아내래. 그러면 10개 막 달달달달달 외운다? 그리고 물리학적 측지학이 9개 달달달달 외워. 며칠가? 일주일가. 일주일가.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가. 그럼 시험은 언제 있어? 아직 멀었잖아. 그럼 난 꽝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야 난 명강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맞추면 꽝이지 뭐. 그럼 맞춰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거다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외웁니다. 근데 일주일밖에 못 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외운 거야? 안 외운 거야? 안 외운 거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럼 맞춰주게 해야 되잖아요. 답은 3번일지 4번일지는 모르지만요.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기학적 측지학은요. 측량이에요. 측량. 측량입니다. 물리학적 측지학은요. 딱 물리가 있잖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야. 물리야. 그걸로 구분하는 거야. 그럼 볼까? 측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생각해봐서 떠올리면 되는 거야. 뭐라고 되냐면 측지학적 3차원 위치결정. 위치결정하는 거래. 점의 위치겠지. 점의 위치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기리미 시의 결정. 수평위치 결정. 높이 결정. 천문측량. 위선측량. 면접 및 채점측량. 하예측량. 지도제작. 사진측량. 다 측량이잖아요. 이게 다 챕터에 있잖아요. 측량 챕터에 있는 거잖아요. 측량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럴 거야. 길이 및 시의 결정. 길이. 거리. 거리측량. 수평위치 결정. 점의 위치. 평판. 그다음에 높이측량. 수준측량. 천문측량. 그거는 이제 없지. 그다음에 위성측량. 사진측량. 면체석측량. 있죠? 하예측량. 물. 면체석측량. 있죠? 하예측량. 물. 그다음에 지도제작. 목적이었잖아. 지도제작하는 게 정의에서 우리 목적이었잖아. 측량 목적. 사진측량. 챕터에 있잖아요. 측량이잖아요. 측량은 무조건 기하학적 측정학이에요. 우리 측량기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적 측정 가볼까요? 지구 형상에서 중력 측정. 형상을 해석하는 거래. 레벨로 지구의 형상을 해석한다고? 웃기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우주선을 타고 가? 그래서 레벨로 하나 찍어. 보여? 망원경으로? 레벨 망원경이 그렇게 좋아? 그리고 레벨을 한 점 뜨려고 우주선을 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치? 말도 안 되잖아. 그건. 형상 해석한다는 게. 중력? 중력 측정한데. 우리가 뉴튼이야? 상압 떨어진 것 같고 우리가 중력이 있구나. 이 중력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걸 그럼 뭘로 측정할 거야? 삼각 측량으로? 아니면 뭐 트랜시스로? 레벨로? 중력을 어떻게 측정하냐고. 물리때 배운 거잖아. 물리때. 탄성파. 대륙의 부동. 지구의 극운동. 자전운동. 이런 거를 무슨 측량기계 갖고 할 거야? 느낌 빠고져. 예. 이러면 찾아내는 거야. 뒤에 바로 문제 풀어봐. 문제 딱 풀어보면. 이제 기하철 측정이 아닌 것은. 물리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쉽지. 10개, 9개. 절대 못 외우면 되는 거잖아. 구분만 딱 가졌잖아. 그러면 찾아내는 거야. 그럼 외운 거와 이해한 거와 뭐가 다르냐. 없어.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측량을 하면서 이거 구분할 일이 평생 있느냐. 토목기사 시험 볼 때만 있어. 그러니까 여부만 하면 돼. 그리고는 까먹어도 돼. 근데 이런 건 또 안 까먹어요. 평생. 평생. 박용복이 말했던 게 기억이 나. 참 웃기죠. 쓸데없는 거에 있는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지. 아무튼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시험 볼 땐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측량을 할 때는 필요 없는 내용이거든. 그런 게 기억이 나요.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찾아내는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19개를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냥 탁 답이 와. 느낌이 와. 1, 2, 3, 4, 읽어보면 느낌이 온다니까. 수준 측량, 각 측량, 편판 측량인데 하나는 중력 측량 이렇게 나와. 중력은 측정기기로 할 수 없잖아. 그렇게 답을 딱 찾아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일장에 대한 정의와 이런 거 나올 때 관련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 우리가 정의에서 하나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제가 뭐를 구분한다고 표현했냐면 대지 측량하고 평면 측량을 우리가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이 구분을 하는 거에서 가장 주요한 요구가 뭘 요구하는 거냐면 정도야 정도. 왜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기준을 줬잖아. 어떻게 기준을 줬어? 10의 6승분의 1. 즉 100만 분의 1의 정도에서. 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00만 분의 1이라는 정도에서. 라는 조건을 주고 이렇다 하잖아. 그러니까 정도가 중요한 거네. 그럼 정도가 우리가 국어를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국어 갖고 따지자는 건 아닌데 측량은요. 정도라는 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나는 보는 거야. 측량은 우리가 말할 때 정도 정도라고 말하는 건 한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도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국문학자가 아니니까 내가 구분을 한 거야. 국문학자한테 가서 물어봐서 정도가 넓게요 해서 세 가지인데요. 그러면 나한테 또 틀렸어. 이렇게 잡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측량을 강의하다 보니까 아 정도나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구나라고 내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뭐냐. 정확도라는 게 있고 정밀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좀 꿀려. 지금 하나 또 나오면 큰일하니까. 근데 어쨌든 정도라고 말하는 건 정확도가 있고 정밀도가 있는데 측량은 얘들아 이거야 얘들아. 아 정확한 건 아닌데 정밀한구나. 그럼 여러분도 그럴 거야. 야 정확한 거하고 정밀한 거하고 너 지금 말장난하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남자들은 느낌 빡 오게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안 갔다 왔으면 또 조금 틀려. 근데 말을 들어보면 이해할 거야. 타켓. 0.4격 하잖아. 25m 놓고 뭘 가중 뭘 가중 뭘 준 가중 쏜단 말이야. 10발. 10발 쏜단 말이야. 그럼 여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총을 10발 쏠 거야. 10발을 빵빵빵빵 쏴요. 근데 이 총 타켓에 이렇게 좌표값처럼 종이가 누런 거에 이렇게 이렇게 좌표값처럼 네모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가 쳐져 있다는 건 좌표값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 기준점에서 얼마 기준점에서 얼마 이렇게 간단한 소리를 찾아내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된 타켓 누런 종이를 붙인 다음에 군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뭘 가중 뭘 가중 뭘 준 가중이라는 걸 하는 건 10발씩 쏘는 거고 25미터 타켓에 놓고 10발을 쏴요. 10발을 쏘는데 정도와 정확도 정도를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하냐 한 사람은 이럴 수가 있잖아요. 10발을 쏜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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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거지. 이렇게 10발이 맞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10발이 맞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막 이래 이렇게 맞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맞은 하얀색은 죽어 그냥. 무조건 뜨들어 맞아. 그건 맞고 봐. 왜? 사격차에서는 폭행이 가능해요. 이건 난사야 난사. 타켓이 구분이 안 가죠. 하얀색은 말하자는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 이렇게 쏜 사람은 이렇게 쏜 사람 타켓을 정확하게 맞혔죠. 10발이 모여져 있죠. 이런 사람은 정확하면서 정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정확하고 정밀해. 스나이퍼야. 응. 스나이퍼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정확해 정확하진 않아. 정확하진 않는데 밀집돼 있어. 거기에 다 밀집돼 있어. 이 사람은 분명히 타켓을 보고 쐈는데 여기에 다 이렇게 있다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있어.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밀어야 돼. 밀집돼 있다고 하잖아. 그걸 정밀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밀도는 높아요.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근데 측량은 정확하냐? 정확할 수가 없거든. 지구의 뭐 공기에 의해서 오차가 있거든. 지구의 뭐 기차에 의해서 오차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항상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측량은 오차가 생겨요. 오차가 생겼다는 소리는 정확한 게 정밀한 게 근데 오차값이 항상 일정하게 돼. 밀하게 돼 있잖아. 그쵸? 그걸 우리가 측량해서 답으로 보자 이거예요. 정확하게는 못 간다 이거예요. 신이 내려와서 금방 만들어 놓은 기계 갖고 측량을 해도 오차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아 측량은 정확이 아니라 정돈 정미라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측량에선 정답이라는 말을 써 정확한 답 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정답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최확이란 말을 써요. 최악값 이 최악값이란 말이 무슨 말 하는 거냐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 값으로 다 오더라 이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측량한다 하는 사람들이 다 해보니까 여기로 와. 그럼 그것을 우리가 뭘로 보자? 측량값으로 보자. 그래서 정확한 값이 아니라 최악값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정도라고 하는 것은 측량에서는 정밀도를 따지겠구나 라는 거야. 두 가지 말 구분됐지 이제. 어 이게 개념이 왜 생겨야 되냐 최악값이 중요하거든. 최악값이 중요하거든. 좀 이따 나중에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최악값이 어떻구야 어떻구야 어떻구 할 때 최악값이 뭐야 이러면서 또 떠올려. 최악값이 뭐야 이렇게 이렇게 또 끌고 들어가. 그러면 자꾸 모르는 말이 나오면 아휴 안 해 이 번이란 말이야 안 하면 나만 손해야 여러분들 해야 돼. 여러분들 돈을 냈긴 했지만 돈 냈으면 나랑은 끝난겨 이제. 난 이제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측량에서 80점은 맞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조금 덜 하더라도 80점을 맞게 해줘야 되는 게 내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80점을 맞게 하려면 하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강정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해. 뭐? 아 측량이라는 것은 정확한 값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오차가 나오니까. 근데 오차값이 일반적으로 비슷하더라. 그래서 일정한 값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최악값으로 간다. 구분 가졌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정도 얘기하면서 얘 얘기하는 데 그 얘기를 하느냐. 지구가 어떻다는 거야. 둥글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량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이렇게 지구를 측량해보면 반지름 R이라고 해보면 반지름이 중점에서 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반지름 R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리 측량을 했다는 거지. 거리 측량을 하면 투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측량한 거. 이 측량한 것을 뭘로 보자. D라고 보자 이거야. 그리고 실제 곡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 라지 D라고 하자 이거야. 벌써 오차가 나타나 사네. 그렇잖아. 느낌 빡 오지. 그래. 이것을 어떻게 보자. 좁은 지역에서 할 때는 어디 지구상에 여기 여기까지 여기 봐봐. 곡선과 직선이 지금 만나 있잖아. 딱 잘 그렸네. 그렇지? 그림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렇게 곡선과 직선이 만나 있는 이 부분까지를 뭘로 보자. 소지 측량으로 보자. 이거야. 소지 측량으로 보자. 여기를 딱 벗어나는 순간을 뭘로 보자. 이제 곡면 측량 즉자직 측량으로 보자. 이거야. 느낌 아지죠? 네. 그럼 이때에 대한 한계점을 찾아달라. 한계점을. 왜 하는지 알겠지? 그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럼 한계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알아가면 되는 거야. 그쵸? 이제 할 만하지. 아, 이거 왜 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와. 그럼 봐. 어떤 오차가 생긴 거야. 스몰 D하고 라지 D를 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변할 수 있어? 거리오차라고 할 수 있잖아. 느낌이 와요? 그래. 이게 바로 거리오차야. 이게. 이게 거리오차야.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거리오차를 거리오차를 뭐로? 거리로 나눠준 거. 공식화 시키지 말고 말부터 먼저 말로 한 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정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지금 정도를 말하려는 거야. 정도. 정도는 뭐였어? 정밀도를 말하는 거였어. 정도의 공식은 뭐냐면 거리를 거리오차로 나눠준 것이거든요. 어렵지도 않아. 그런데 조건은 뭐냐? 이때 나타나는 숫자가 있고 이 숫자가 있고 분자를 꼭 뭘로 만들어줘죠? 축축처럼. 1로 만들어준 이 숫자. 이 숫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 숫자. 그러면 이것을 한글로 된 걸 문자화 시켜본 거죠. 문자화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거리오차라고 하는 건 스몰 D에서 라지 D 스몰 D에서 라지 D를 빼준 거고 거리라고 하는 것은 라지 D한 형태잖아. 이것을 풀어보면 12R 제곱분의 D 3승으로 구할 수 있더라. 즉, 거리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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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면 거리오차를 구하면 거리오차 값은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거야. 알아낸 거야. 거리오차 값을. 그런데 측량에서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이냐? 아까 내가 R이라고 써면서 대문자로 썼잖아. 측량에서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대문자 R은 일반적으로 지구반지름을 말하는 거야. 지구반지름 그래서 지구반지름은 어떻게 돼? 6370km라고 암기를 해줘야 돼. 내가 얼굴을 자꾸 찡그리는 건 비염이 왔어요. 죽겠어 지금. 코 간지러워서. 비염 있는 사람은 그 느낌을 알아. 지금 코 비비고 싶어 죽겠는데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코 비비면 살 수 없잖아. 참는 거야. 참으니까 막 눈물이 나을래. 약속이야. 뭘 약속이냐. 지구반지름을 우리가 대문자라고 쓸 거고요. 대문자 R은 6370km라고 시험 문제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한의할 수가 없어. 안 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 문제 어떻게 풀라는 거야. 화낼 수가 없어. 안 줘요. 수도 있어요. 원래 6370km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구반지름은 6370km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보세요. 정도를 거리문의 거리오차로 나눈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리오차는 small d minus large d 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있다는 소리야. 무슨 12R제곱분의 d3승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 이 공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거리오차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와요. 그럼 뭘로 하는 걸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정도를 구해내 이 말이야. 정도 구해내. 이 정도값이 어떻게 되는지 구해봐. 이 말이 거잖아요. 왜 이 정도값을 구해라고 하는 거냐. 아까 소지층량 개지층량 구분할 때도 16승분의 1 즉 100만분의 1 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도를 줬잖아.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정도를 안 주고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 뭐 거리를 주고 정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재밌죠. 그러니까 그 문제로 많이 나오겠죠. 뒤에 문제 보세요. 풀어보면 다 진짜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100만분의 1 이라는 기준은 그러니까 사실은 팡팡팡 찍었을 때 정도가 100만분의 1 이거든요. 100만분의 1 이라는 소리는 뒤지기 정확하다는 소리예요. 아주 정확한 측량을 한 거다라는 뜻이죠. 정도가 최악값이 100만분의 1 야. 100만분의 1 이라는 소리 제가 10에 6승분의 1 이라고 왜 0.0000001 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잖아.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정확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성 측량 팡팡팡 찍었을 때 얼굴이 나오자네. 그렇게 정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오차를 구해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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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준 것이 얘가 뭐라고? 얘가 정도라고. 얘가 정도라고. 그러면 얘도 다시 뭐 해줘야 돼? d로 나눠줘야 되겠네. d로 나눠줘야 되니까 약분돼서 뭐가 돼? 얘가 자승이 돼. 정도 공식은 어떻게 돼? 12r제곱분의 d제곱. 이 공식은 무작위 중요한 거야.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정도가 얼마일 때? 10의 6승분의 1일 때 12r r은 뭐가 돼? 6370km가 되잖아요. 그때 이 d값 구해봐요. 여러분들이 d니까 어떻게 돼? 지름이잖아. 22km 나와요. 22km. 그러니까 아까 22km이니까 반경 12km 면적 400제곱km. 400제곱km. 면적은 안 나와. 300 몇십 나오는데 약 약 약. 이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도가 얼마다? 10의 5승분의 1이다. 10의 5승분의 1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거리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재밌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런데 조면 이 공식만 더 기억하면 돼. 이 공식만. 그런데 그때 r이라고 하는 값을 안 줘. 안 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6370km라는 걸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으로 하시면 거리오차 허용정밀도 허용정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란 말을 쓸 때도 있고 정밀도란 말을 쓸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아 정도를 표현하는 거구나 해서 평면으로 간주하는 범위 뒤를 보니까 루트 m의 12R제곱분의 1 그런데 갑자기 n분의 1인데요. n분의 1은 n분의 1은 추척이에요. 그런데 왜 정도 얘기하면서 n분의 1이 됐느냐 얘가 축척하고 똑같은 모양이잖아. 축척도 뭐 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표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똑같이 m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10의 6승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정도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축척은 아니야. 어쨌든 이런 의미다 이거야. 그럼 정도값이 10의 6승분의 1이다 라고 하면 100만 분의 1이다. 그럼 100만 분의 1일 때 그때 라지 d를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22km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를 10의 5승분의 1이다. 그러면 뒷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옆에 보면 허용 정도가 돼지 승량에서 주어지는 지표평의 거리가 100km까지 승량했을 때 허용 정도 구하라고 문제가 있고 허용 정도에 대한 정도를 얼마분에 100만 분의 1일 때라고 주어지잖아요. 100만 분의 1이라는 게 10의 6승분의 1이니까 10의 6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넣고 넣고 여기다 돌려보면 그러면 10의 6승분의 1 남고 예를 들어 넘어가고 d제곱이니까 d만 남으니까 루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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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아주 작은 값이 나오겠지. 그 값으로 해서 해보면 루트로 되어 있으니까 약 22km라고 풀이된 거 보이죠? 지름이 22km니까 반지름은 11km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시시면 되겠죠. 전문 측량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측량의 정의 그 다음에 분류를 해본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한 문제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료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